악동탐정스 2 안녕하세요. 악동탐정스 2의 어린왕자 댓글 사건 시나리오 도움 역할을 맡은 스펙트럼의 화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성 역할을 맡은 김태민입니다. 저희가 악동탐정스 시즌1을 마치고 2에 참여하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작품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스태프분들이 정말 열심히 퍼목하게 해주셔서 좋은 작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악동탐정스 시즌1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2도 더 재밌는 소재로 들고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 다 열심히 촬영에 임했으니까 꼭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 오늘은 저 빼고 찍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멋져, 멋져. 어? 셀피캠.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사이가 안 좋은 지성과 도무기입니다. 지성과 도무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아주 친하고 메시지에 대한 제작진입니다. 무슨 일을 추천할 수 있겠네요. 우리 빼고 태광을 줄는데 sesi 1vention 2실에서 한번 글쎄가 иной 1시간 동안 가사해 кораб살 타이틀 야, 아, 초기 나오는 거 나, 초기 나오는거야. 나, 초기 나오는 거야. 나, 초기 되는 거라, 초기 되는 거야. 나, 초기의 분화가 나오는 거. 마치기도 아니었어. 이걸 달아痛 거야. 나 진짜 거짓말을 좀 손 씻고 잡았다 나 이거 좀 보여? 이 손을 안 씻고 내가 진짜 이거만 봤다 진짜 다들 다들 표정 봤어 아니 내가 한 번만 봤는데 얘가 이제 하룡이가 손을 잡아야 돼 내가 이렇게 봤다 널 봤다 왜 이렇게 가리고 있어 얘가 이거 왜 웃고 있는지 제일 많이 웃었어요 너무 웃긴 거 어떡해요 저 좀 도와줘요 고생했어 오우 오우 고생했어 오우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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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하셨습니다 내일까지 파이팅하면 된다 내일까지 파이팅하자 빨리 올라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판매치즈2 안녕. 수고하셨습니다.